안녕하세요. 업무꾸름입니다. 대한민국 한국 GM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표 차량은 아마도 MVP를 대표하는 올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GM의 효자 차량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MVP를 대표했던 올란도가 7년 만에 풀체인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MPV는 멀티 프로포셜 바이클의 약자로 다목적으로 이용가능한 차량이라는 넓은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차량을 대표하는 차량이 바로 미니백과 같은 카니발 그런 차량들입니다. 중국 시장에 먼저 선보인 신형 올란도는요. 과의 황골 탈퇴 수준의 파격적인 디자인 변신으로 이 정도면 거의 역대급 디자인이라고 표현해도 충분할 정도로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형 올란도의 디자인 베이스는요. 지난 상하이 모터쇼에서 공개된 FNRX로 당시만 하더라도 이 차량이 올란도의 후속이 될 것이라고 짐작했던 사람은 모터쇼에 참가한 사람도 없었고요. 아마 쉐벌의 관계자가 아니라면 거의 전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높은 가장 많은 자동차 판매량을 보이면서요. 유수 브랜드들은요. 중국 시장만의 특이한 어떤 모델을 선보이기도 하고요. 가장 먼저 신차를 중국 시장에서 선보인다는 점도 좀 이체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중국 시장에서 먼저 선보인 신형 올란도의 경우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중국 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한 신형 올란도는 MPV라는 점을 제외한다면 기존 올란도와 공통점을 찾기 힘들 만큼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기존에 올란도를 떠오르면 동굴, 동굴한 이미지, 사실 디자인을 언급하거나 어떤 올란도에 대해서 디자인을 분석한 어떤 영상들을 자주 볼 수 없었는데 이러한 디자인은 올란도의 디자인은 뭐 어떻다라고 판단하니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신형 올란도의 경우 최근 해외에서 선보인 블레이저, 강력한 인상의 어떻게 보면 산타피 킬러라는 별말을 가지고 있죠. 블레이저를 연상시킬 만큼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탄생했습니다. 블레이저는요. 스포츠카를 대표하는 까마로와 닮은 디자인인데요. 이러한 디자인은 쉐보레의 새로운 디자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카 까마로를 닮은 디자인인 블레이저는 공개와 함께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블레이저의 크기는 산타페이프다 크고 펠리세이드보다 작은 어떤 준대형 SUV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형 올란도의 경우 전면부에 LED 헤드램프를 제공하는데요. 쉐보레만의 디자인 특징인 듀얼 포트 그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듀얼 포트 그릴은요. 지금 엠브런에 있는 그 위치와 밑에 부분 그릴이죠.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디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헤드램프는요. 아마 누군가가 이 차가 쉐보레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는요. 마치 국내 차의 준중형 세단을 보고 있는 것과 유사한 느낌의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죠. 이만큼 어떻게 보면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의 디자인 어떤 경쟁력이 높아졌다고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의 디자인이 어떤 해외에서도 좀 믹숙하게 따라하는 그런 디자인이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헤드램프 하단의 에어덕트는요. 이렇게 빨간색 라인을 넣는데요. 이런 빨간색 라인은 고성능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쉐보레 브랜드에서도 R라인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강렬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감각적인 디자인의 새로운 휠은요. 역동적인 SUV를 연상시킬 만큼 디자인의 완성도가 크게 높아진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올란도가 MPV를 대표했던 차량이라면요. 사실 신형 올란도는요. SUV에 가까운 디자인으로 그동안 볼 때마다 굉장히 지루하고 진부 보였던 올란도 디자인과 공통점을 찾기 힘들 정도로 세련된 디자인으로 변신했습니다. 측면부의 디자인은 마치 스포츠 쿠페를 보는 것처럼 후면부로 진행될수록 좀 낮아지는 디자인인데요. 최근에 연못구름이 영상으로 공개해드렸던 신형 소나타와 제네시스 브랜드의 최초의 SUV인 GV80의 경우도 쿠페와 같은 디자인이 적용된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최근 자동차 시장의 디자인이 세단이나 또는 SUV 모두 쿠페와 같이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디자인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측면부의 디자인을 결정하는 캐릭터 라인이라고 하죠. 캐릭터 라인은요. 바람결을 가로지르는 듯한 디자인으로 뒤로 갈수록 좀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뒤로 갈수록 높아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디자인은 좀 역동적인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열 쿼터 글라스 요즘 말이 많이 나와요. 펠리세이드에서도 무의국차 같은 3열 쿼터 글라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신형 올란도의 3열 쿼더 글라스를 잘 보면 마치 화살표처럼 뾰족한 디자인인데요. 밋밋한 디자인의 측면부를 더 스포티하게 연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후면부 디자인은 올란도는 지금까지 죄송하지만 올란도 유저에게는 죄송하지만 상류차처럼 어떤 디자인의 특징을 언급하기조차 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세로의 폭을 텔램프의 세로의 폭을 좀 대폭 줄이면서요. 세련된 느낌으로 변신을 하게 되었고요. 역시 뭐 기존 디자인과 어떤 숨그림 찾기를 하듯이 디자인의 공통점을 찾기가 힘듭니다. 한마디로 파격적으로 변신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동적인 형상의 텔램프 디자인도요. 기존 올란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실내 공간은 어떨까요? 실내 공간을 들여다보면 쉐보레 디자인 언어인 듀얼 콕핏 2.0이 새롭게 적용된 실내 디자인은 탑승자를 중심으로 날개짓하는 듯한 대시보드의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조수석에서 바라본 센터페시아 디자인은요. 좀 SUV 같죠? 텔룰라이더 같이 손잡이 같은 느낌도 있고요. 기아 노브 양쪽에 손잡이 같은 디자인이 적용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인치 돌출형 내비게이션이 적용된 실내 공간은요. 기존 올란도와 달리 좀 입체적인 디자인을 제공하고요. 이전보다 질감 높은 마감 소재를 사용하면서 기존 올란도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약간 감각적인 감성적인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 국내에서 판매가 되었던 올란도와 운전자 공간을 동시에 비교해 보신다면 아... 황골탈퇴 라는 표현이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기판의 디자인도 MPV 차량임을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어떤 박스카 스타일 MPV 차량을 자영업자들이 많이 구입하시는데요. 사실 자영업자들이 타는 차량이라고 해서 디자인까지 신경을 안 쓴다는 그런 시대는요. 이미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중앙부 모니터에는 국내의 준중형급 세단과 아주 유사한 디자인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핸들 조작과 연계된 후변 카메라 그리고 액과 연동되는 인터페이스 등은 어떤 세그먼트를 고려한다면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이비게이션 하단의 공조기 부분은요. 어디서 본 것 같죠? 마치 신형 산타페를 연상시키고요. 기능에서는 밀러링을 포함한 최신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듯한 기어박스 주변부는요. USB 충전 포트를 포함한 기본 옵션들이 제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어박스 내부에는요. 컵홀도를 포함한 다양한 수납공간이 보이는데요. 어떤 활용도를 중심으로 설계가 돼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플한 디자인의 헤드 콘솔 디자인도 새롭게 디자인된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형 온란도는요. 파노라바 썬루프가 제공되는데 기존 쉐보레 차량보다 사이즈를 대폭 키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즈만 본다면 사실 국내 차량들이 정말 크게 쭉쭉 길게 뽑아내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국내 차량들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6개의 스피커가 지원되는 오디온 시스템은요. 차급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면 적절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휠 베이스가요. 기존에 2760mm에서 2796mm로 36mm가 늘었습니다. 이 정도 공간이면요. 실내 공간에서 특히 2열과 3열이 조금씩 넓어지기 때문에 기존 어떤 온란도를 타면서도요. 실내 공간이 좁다. 세그멘트를 고려했을 때죠. 이런 어떤 불만들은 없었지만 더욱 넓어졌기 때문에 2열과 3열이 더욱 여유롭게 평등된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형 산타페의 휠 베이스가 2765mm거든요. 이 정도라면요. 산타페보다도 오히려 더욱 긴 휠 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을 어떤 가늠하는데 충분히 판단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등가지 쪽에는 감각적인 포켓들이 제공되는데요. 스마트 디바이스를 넣어놓기에 좋게 구성된 점도 칭찬해 줄만합니다. 활용도가 높은 트렁크 공간은 이전 올란도에서 패밀리가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굳이 중소형급 SUV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올란도를 구입한 사람들은 어떤 만족시키는 데 충분한 공간을 제공했었는데 신형 올란도의 경우 실외 디자인과 실내 디자인 모두 황골 탈퇴한 수준으로 크게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만족도는요. 더욱 높아질 것 같습니다. 참고로 트렁크 적재 공간의 용량은요. 이여를 사용했을 때 479리터로 이연을 모두 폴딩하는 경우라면 1520리터까지 확장이 됩니다. 언제 보더라도 올드한 느낌을 받았던 올란도가 이렇게 새롱된 디자인으로 출시되면서 국내에 출시가 될 수 있다면 MPV 시장을 석권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형 올란도는요. 중국 시장 가격으로 실만 9,900위안에 출시가 되었는데 하나로 대충 환산해 본다면 한 2천만원이 안되는 가격입니다. 2천만원이 안되는 가격에 신형 올란도를 구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높은 경쟁력을 가진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먼저 출시된 신형 올란도는요. 1.4리터 터보 엔진이 제공되며 최고 출력 160마력에 23.4토크로 국내에서 판매가 된다면 국내 환경에 맞는 디젤과 LPGI 모델로 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PV 시장에서 그동안 단 한 번도 경쟁 차량인 카렌스에게 1위의 자리를 내놓지 않았던 쉐벌의 올란도가 국내 시장에 출시가 될 수 있다면 충분히 통할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 올란도의 경우 한국 GM을 통해서 생산이 되었지만요. 아쉽게도 신형 올란도는요. 수입차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한국 GM이 상품력이 크게 높은 크루즈나 이케녹스를 출시하면서 자멸에 가까운 마케팅 정책으로 스스로 어떤 자멸의 길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신형 올란도는 설득성이 없는 낮은 수준의 마케팅을 적어도 한국 시장에 출시한다면 한국 GM은 그러한 자멸에 가까운 마케팅을 반복하지 않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 연목구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